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첫번째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 궁서체에 선택합니다. 크기는 17인데요. 17은 글꼴 크기 목록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숫자 17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구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 밑줄입니다. 밑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서식,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구요. 두번째 B3부터 C3까지 선택하시구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E3까지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구요. 글꼴은 굴림체입니다. 글꼴에 가셔서 굴림체에 선택하시구요. 크기가 10입니다. 글꼴 색은 파랑을 선택하시구요. 글꼴 색 파랑. 그 다음 배경색깔에 가셔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두번째 제목행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구요. 세번째 B5부터요. G10까지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해 숫자 뒤에 명이 추가되어 표시되도록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G 슬래시 표준 뒤에다가 명자라고 붙이시면 될 것 같구요. 또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샷컴마 0이라고 넣으셔도 되구요. 문제에서 특별히 소수 자릿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숫자 그대로 뒤에다가 명자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B10 셀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삽입 갑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구요. 초등학교 교원당 최고 학생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요. B10 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한번 클릭하시구요. 다시 한번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갑니다. 메모 서식의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 탭에 가셔서요. 자동 크기 입력된 텍스에 맞춰서 메모 상자의 크기가 조절될 수 있도록 자동 크기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섯번째 A3부터 G10까지 선택하시구요. 글꼴에 가신 다음에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테두리 서식을 넣을 수가 있으십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실습해 보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중요하신 거 있죠? 제목행은 포함하지 않는다. 범위는 첫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드래그한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구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구요. 이 콜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를 넣습니다. 총합이 입력된 첫번째 데이터가 I4셀에 있구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I열에 있지만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달러, I, 그 다음 숫자 4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F4, F4 눌러주시구요.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그거나 같다. 60 그 다음에 정원이 100 이상인데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가지인데요. 둘째 게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콜 다음에 I4를 미리 넣었지만 조건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필요합니다. 뭐뭐 이거나 OR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OR이라고 입력하구요. 가로 열겠습니다. 등호 OR 가로 열고 총합이 6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첫번째가 입력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쉼표 두번째는 정원이 입력된 B4를 클릭하되 비열에 있지만 4567 행의 매치는 달라집니다. F4, F4 눌러서 B열만을 고정하시구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렇다면 서식 버튼 클릭하셔서요. 서식에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선택하시구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은 5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 5, 8에 40점의 문제입니다. 추주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계열을 표시하라고 했구요. 우리 수식 탭에 가서서 찾기 참조 영역의 추주를 이용하겠습니다. 접수 번호에서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하는 값을 인덱스 넘버에 넣을 수 있도록 레프트 함수 입력하시구요. 가로 이어신 다음 접수 번호가 있는 A3을 클릭하고 심표 한자리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시구요. 그 값이 1이라면 입문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마법사를 통해서 입력할 때는 자동으로 큰 다운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으시고 그냥 텍스트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구요. 2라면 자연 3이라면 예체능 4라면 전문이라고 전문이라고 입력합니다. 1, 2, 3, 4 해당한 값을 다 넣으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보셨구요. 두번째 문제에서는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J3에 갖다 놓으시구요. if 만약에요 뭐뭐 이거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e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첫번째 논술 점수가 입력된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심표 두번째 조건은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이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OAL 함수가 또 필요할 것 같네요. 가로 여시구요. 내신 점수가 입력된 H3을 클릭하고 크거나 같다 400 또는 수능 점수가 마우스 클릭이 안되신다면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왼쪽 화살표 이용하셔서 I3셀을 클릭하시구요. 크거나 같다 400 OAL에 대한 가로를 닫으십니다. OAL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400점 이상이라면 다시 논술 점수가 60점 이상일 때 AND에 대한 가로도 닫아주시구요. 이렇게 아래로 표시가 되면 좀 이해가 안되시면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마저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 중에서 하나라도 400점 이상이고 그러면서 논술이 60점 이상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직접 마법사가 아니라 수식을 직접 입력할 때는 문자에 대한 큰 따옴표 처리를 직접 해주시구요. 나머지는 공백입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가 공백 처리할 수 있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문제인데요. 예금별 수익률을 참조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수익률을 아래쪽에 있는 수익률을 참조하셔서 예금 종류에 따른 공제 금액을 구하시오. 단 예금별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장마 연금 장기 주식이 있는데요. 장만대에 장미같이 이렇게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공제 금액은 예금의 곱하기 이 수익률을 곱해서 표시합니다. 에러는 조금 있다 입력을 하고요. D14 셀을 갖다 놓으시고요. 이 콜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룩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H룩업 예금 종류가 입력된 B14를 선택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수익률 표를 참조하되 수익률표는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첫 번째 행에서는 찾을 거고요.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기 때문에 0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요. 곱하기 앞에 있는 예금액을 곱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14셀 선택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공제 금액을 구할 수가 있는데 값을 못 찾은 데이터는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때는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수식을 수정할 땐 항상 첫 번째 데이터를 수정하셔야 되고요. D14셀 선택하시고요. EQUAL 다음에서 IF ERROR 입력하시고요. 구한 값에 오류가 있다면 마지막에 가서 심표하시고요. 예금 종류 오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학년이 2학년에서 평균 점수가 40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가지고 H23셀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한 값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있고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COUNTEIFS 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H23셀을 갖다 놓으시고 EQUAL COUNTE COUNTIF 에스입니다. 그 다음 조건의 범위 1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조건의 범위 1번 조건의 범위는 학년에 가서요. 학년 데이터가 있는 G14부터 G20에 가서 2학년을 찾겠습니다. 라고요. 이라고 직접 큰다운표 처리하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2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조건에 범위가 있는 평가 점수에 가셔서 I4부터 I20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넣습니다. COUNTEIFS는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계속 나열하면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한 엔드로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합니다. 엔터 누르면 두 건 입니다. 2학년 데이터가 사실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는데 300점 아니라 400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건 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고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M% 입력하시고요. 큰다운표 문 꺼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참고로 숫자 2 2학년 에서 구하겠다 2 자를 문자로 처리하셔도 되고요. 그냥 2 라고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연산자가 있는 크거나 같다 라고 입력된 조건에는 큰다운표 문 꺼서 조건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에 대한 순위를 1등부터 3위까지는 우수사원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순위는 판매 금액이 높은 사람이 1등이 겠죠. 랭크 함수를 통해서 먼저 순위를 구하고자 합니다. T29세 선택하시고요. equal RANK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 심표 그 값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수식을 복사할 때 전체 데이터의 범위는 항상 고정된 이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그 다음 내림차순에 대해서는 0이나 생략하시면 돼요. 0을 넣으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등을 구할 수가 있고요. 1등부터 3등까지는 우수사원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29세 선택하시고요. EQUAL 다음에 IF 만약에 구하는 값이 작거나 같다 3이라고 넣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우수사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가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은 5문항 5, 8에 40점의 배점입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가겠습니다. 첫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이고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이름 정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C13세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확률이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엔터 F11세를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이익금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실제 값이 바뀌는 셀이 누군가 확률이죠. 확률이 입력된 C13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셔서 시나리오 이름을 환율 인상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 셀은 아까 C13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C13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환율을 1200원으로 수정하시고요.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환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값을 1000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요약을 클릭하셔서요. 결과는 F11셀에 대한 이익금 학계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작업하셨던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이란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뒤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선택하시고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뒤로 드래그 하셔야 합니다. 이걸 안하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된 시트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죠.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체크하실 것 정렬이 무엇인가 과정에 대한 정렬 기준을 내림찾으며 되어 있습니다. 비열 쪽에 데이터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내림찾은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의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우리 그룹 8 항목은 항상 정렬을 하셨던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과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평균을 구합니다. 모집인원과 수강료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아까 구하셨던 평균도 나와야 되고 최대값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체크는 꼭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분석 작업은 이렇게 시나리오 문제 10점 그 다음 부분합 문제 나왔어요. 부분합 문제 10점에서 20점의 배점입니다. 다음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시기 전에 항상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준비라는 글자 옆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그 다음 B14부터 I14 영역에 합격자 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B14셀에 선택하시고요. 는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여시고요. B4부터 B13에 대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780이라고 구해져 있는 값을 I14셀까지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합계를 구합니다. 값을 다 구하셨다면 준비라는 글자 옆에 보시면 기록중지 라는 도구가 있고요. 마우스 클릭하셔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에 가시면 두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L4부터 M5까지 드래그합니다. 4, 5까지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이동 복사가 나온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서 약간 흔들려서 그런겁니다. 다시 한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합계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두번째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J4셀을 갖다 놓으시고요. 이콜 가로 여시고요. 총합 나누기 정원 B4 I4 나누기 B4 가로 닫고 곱하기 100이라는 수식을 입력합니다. 구하신 값을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셔서 복사하신 다음 또 한가지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구한 값을 두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소수 자리수 늘림 자리수 늘림 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한자리 한번 더 클릭하면 두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요. 이제 매크로 작업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 합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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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형 을 찾습니다. 기본도형 십자형 위치는 L7부터 M8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란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의 비율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매크로 작업 두개 다 작업하셨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 10점입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어진 차트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첫번째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형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에 가셔서 꺾은 선형 에 네번째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모건스텐리 계열이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해당 데이터 A5부터 E5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셔서 문제 요구한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차트 제목 입니다.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에 한국 성장률 위쪽에다 다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실적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구요. 글꼴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로갑축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차트가 선택하시구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축 제목의 기본 세로축 제목의 가로 제목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가로열구요. 단위 퍼센트라고 입력하시구요.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세로축의 단위를 왼쪽에 있는 눈금을 선택하시구요. 세로축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주 단위에 가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2로 수령하시고 닫기 누릅니다. 네번째 UBS 빨간색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한번 합니다. 다섯번째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닫기 합니다. 차트에 대한 서식 다섯개 항목이 있구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식에서 2호 10점의 문제입니다. 저기까지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세히